비싼 수입차를 일주일에 걸쳐 밤마다 훔쳐 타고 다닌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차를 몰고 다닌 뒤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반복하거나 블랙박스를 꺼놓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수입 승용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30초 뒤 누군가 나타나 차를 훑어보며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차를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17살 미성년자. 며칠 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다른 차에서 보조키를 훔친 뒤 주차장을 돌며 일일이 눌러보다 문이 열리는 수입차를 발견해 훔쳐 탄 겁니다. 친구들까지 가담해 일주일에 걸쳐 밤마다 주인 몰래 타고 다녔습니다. 주차 위치가 바뀌면 주인에게 들킬까 봐 원래 자리에 안전고가를 세워놨다가 다시 대놓길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도 꺼놔 주행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 주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자동차 위치추적 앱으로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나서야 덜미를 잡혔습니다. 붙잡힌 10대 3명은 차주가 귀가한 저녁때마다 차를 훔쳐 길게는 12시간 넘게 돌아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초입니다.